베트남에서 붙잡혀 지난 21일 국내로 송환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40대 피의자가 내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사업과 도박빚 등으로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 전날 범행에 나섰다 은행 인근의 장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이후 대전과 금산 등에 머물던 피의자는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위해 지인이 운전한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